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한강입니다. 인더서핑 초보자들인가봐요. 타다가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 항우작 부리는 두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우리도 균형을 잡아서 좀 타네요. 그리고 저 여기는 수상 스키 아마 우리 육체로 보면 후드인가봐요. 번쩍번쩍한 것이 여기 바로 앞에는 인더서핑을 즐기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. 바람 그리고 바람을 보다보니까 한강으로 출렁이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게 될 바람을 찬떡 그립니다. 그리고 바람에 봅니다. 그래야 굉장히 시원합니다. 인더서핑 아주 시원하셨겠어요. 지금 그냥 인더서핑을 즐기지 않도라도 시원한데 얼마나 시원해봐요. 오늘 같은 날은 인더서핑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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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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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